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시험 전문강사 황의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궁금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짧고 굵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OT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2011년부터 19년까지 EBS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강의를 했고요. KBS, 시대에듀 여러군데에서 강의했고 대학교에서 계속 특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을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 믿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최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중화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금 한국사 몇 급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난 취득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출제기간 어디에요? 국편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10만 명은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매 회당 10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3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험이 딱 두 종류로 확대, 개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심화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심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시험장 구분이 돼요. 저 시험장의 한 군데에서, 한 곳에서 시험, 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뭐 1, 2층은 기본시험, 그리고 3, 4층은 심화시험.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난 심화 보러 왔다 그러면 시험지가, 다른 시험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시험지가 들어가는데 심화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화와 기본으로 두 종류고요. 취급 점수로, 취득 점수로 급수 구분이 됩니다. 심화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요. 시험 점수가 나오잖아요. 60점에서 69점 3급, 70에서 79점 2급, 80점 이상, 100점마다도 상관없고 80점 이상이면 1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본은 3, 4, 6급으로 똑같은 구조고요. 자 심화는요. 선택지가 5개예요. 5지선타형이고, 하나 선택하는 거고 기본은 4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화를 많이 보시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심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배점은 어떻게 되느냐? 문항수는 총 50문제예요. 그래서 50문제 중에 1점짜리 10개, 2점짜리 30개, 그리고 3점짜리 10개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출제 유형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자료 제시한 다음에 선택하는 선택지를 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료 있죠? 자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진, 그림, 그렇죠? 그리고 뭐 옛 문체의 사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 이렇게 유형이 됐고 유형 또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문장 자체가 좀 심화는 길다라는 거죠. 길어요. 지금 보시면 뭐 가, 나 이렇게 해서 가, 나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되고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료가 그냥 길죠? 긴데 또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특징이 뭐예요? 사진 이름이 없어요. 사진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진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사진에 이름이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울 때는 그렇지만 보통 심화 문제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까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 그래도 시험 볼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죠?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시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2013년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정답은 이제 석가탑인데 석가탑에서 금동불상하고 사리보관함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 이게 어제 신문, 기사가 한 번 났어. 신문 기사가 다 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발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이번에 했으니까 그때 다음 달이었거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시험을 볼 때 설마 나오겠어?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제 오프라인 수험생들은 그때 제가 찍은 게 맞았다. 아주 놀랬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뭐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다음 달이잖아요. 그 전 달에 뉴스, 기사가 났는데 그게 다음 달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유네스코 문화재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러니까 한능검을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야, 그 쉬운 거를 왜 공부해?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한능검 10대요? 자, 한 번에 합격했다. 나는 한 번에 합격했고 쉬운 시험인데 강의를 뭐 하려고 보냐? 그 시간 낭비야. 그냥 가서 대충 보고 찍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 뭐, 4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거죠. 1, 2, 3급의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1급을 목표로 하잖아요. 1급 학생 수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2, 3급이 훨씬 더 합격자 수가 많겠죠. 이 100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건데 쉽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쉽더라,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 듣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한 두 번 시험 봤어. 한 번 시험 보고 떨어진 사람들이 어이구, 보통 아니네. 그래서 다시 죽을 듯이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 그것도 공부하냐?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합격 수험생들이 훨씬 많아요. 40%, 그럼 60%는 뭐예요? 불합격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수하고 삼수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아,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어려워지냐? 심화 문제에 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지업적이죠? 그런 선택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선택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는 시대는 벌써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률, 이런 것들 보지 말고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3대평가 아니잖아요. 왜 남들의 그 이목을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죠.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몇 점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절대평가니까 나만 믿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가자라는 거죠. 자,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렸죠? 한국사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간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줄일 겁니다. 40강 정도로 줄일 겁니다. 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40시간만 버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역사는 스토리입니다. 이 잘못 들으시면 굉장히 피곤한 수업이 역사예요. 한국사.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그렇죠? 역사가 우리가 단순 암기라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역사, 드라마, 영화 어때요? 재밌죠? 이건 재밌어요. 왜? 극화시키고 뭐 이래서 이야기 흐름 전개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출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강의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필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의 내용을 거의 다 대부분 수록해놨습니다. 칠판에 다 수록해놨으니까 밑줄 긋고 표시하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한다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강의 듣고 끝낼 수 있는 것이 한국사 능력금정시험이에요. 자,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클릭한 이 순간 여러분들은 50%는 합격하신 거예요. 믿음은 안 가겠지만, 제 얼굴이 믿음은 안 가겠지만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 건 우리 강의 끝날 때까지는 저를 믿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어. 합격 한 번에 할 거야. 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감을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나머지 것은 강의에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1강부터 들어갈 때 마음가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1강도 빠지시면 안 돼요. 쭉 계속 저와 같이 40시간만 같이 가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합격으로 최단기간 인도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열정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끝나고 바로 이제 본강의죠. 1강으로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다. 나는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힘내서 합격의 길로 가봅시다. 저는 본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OT는 여기까지입니다.